지금부터 엔진엑스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엔진엑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기 전에 엔진엑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아셔야 될 만한 몇 가지 기본적인 지식들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 싶어서 웹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웹이라는 것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월드 와이드 웹의 약자입니다.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 체계에 의해서 동작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인터넷과 웹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웹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서 동작하는 다른 서비스들 전체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가장 성공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터넷은 웹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카테고리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규모의 컴퓨터와 컴퓨터 시스템과 시스템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체계라고 한다면 그 네트워크 체계에 의해서 동작하는 서비스가 웹이고 그리고 FTP고 이메일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것들은 서로 동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자신의 체계를 만들어서 웹이나 FTP와 같은 걸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어떤 표준화, 표준화라는 걸 통해서 그 표준에 준수하는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늘어나게 되면 그것이 웹이 될 수도 있고 FTP와 같은 거대한 규모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서버라고 하는 것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단어인데 우리가 식당을 가보면 서빙한다라는 말을 하죠. 그럼 서빙이라는 말은 음식을 제공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서빙이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그 컴퓨터 위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보통 통틀어서 서버라고 부릅니다. 그럼 클라이언트는 뭐냐면 우리가 현실에서는 보통 갑이라고 부르죠. 무언가를 요청하는 사람이 클라이언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서버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서버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요청하는 쪽이 클라이언트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웹브라우저 크롬이나 파이퍽스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것들이 웹 클라이언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가 서버에다가 요청을 하면 서버는 그 요청을 보고 그 요청에 해당되는 정보를 클라이언트에게 응답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테크놀로지들이 기술들이 바로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HTTP라는 것을 소개를 드릴 때가 됐는데요. 이 HTTP라고 하는 것은 통신규약입니다. 영어로는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HTTP는 무엇이냐면 바로 인터넷 위에서 동작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인 웹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준수해야 되는 통신규약이 바로 HTTP라고 하는 겁니다. 즉,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요청할 때는 어떻게 요청해야 되고 또 그 요청에 대해서 서버가 응답할 때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 약속, 규칙으로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 따라서 요청하고 응답해야지만 이 서로 다른 컴퓨터,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서로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웹에 있어서 그 약속 체계, 그것이 바로 HTTP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웹서버는 무엇이냐면 웹서버는 다른 말로는 HTTP 서버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웹서버라고 하는 것은 웹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라는 뜻이고 HTTP 서버라고 하는 것은 HTTP라고 하는 웹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통된 약속, 규약. 바로 그 규약을 사용하는 서버라는 뜻이죠. 그래서 웹서버라고도 부르고 HTTP 서버라고도 부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HTTP 서버, 웹서버는 바로 아파치라고 하는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아파치가 나오고요. 아파치는 여기인 이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여기 파란색이 아파치죠. 그래서 1995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웹서버 시장에서 1등의 자리를 놓쳐본 적이 없는 거의 독점적인 소프트웨어가 바로 아파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울 엔진엑스는 여기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2007년부터 이렇게 녹색으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아파치의 어떤 아성이라고 할까요? 아파치의 점유율을 잠직해 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엔진엑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됐는데요. 엔진엑스는 차세대 웹서버로 불립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아파치라고 하는 것이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노리고 있는데 아파치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제가 이 밑에 적어놓은 것처럼 아주 오래전에 개발이 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 오래전에 요구했던 인터넷 초창기에서 필요했던 여러가지 시대적인 요구사항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여러가지 난개발의 흔적도 있고 그리고 더 이상 이 시대에는 필요하지 않은 그런 기능들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아파치가 제거할 수는 없는 거죠. 이미 그런 것들을 쓰고 있는 여러가지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들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겁고 느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맹점을 파고든 웹서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엑스를 정의하자면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빠르게 데이터를 서비스할 수 있는 이 경량화된 웹서버라고 보면 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엔진엑스의 핵심은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빠르고 얼만큼 빠른지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제가 여기 몇가지 링크를 걸어놨고 여러분들도 구글 같은 데서 검색하셔서 엔진엑스 아파치를 비교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엔진엑스의 퍼포먼스 이런 것들로 검색을 하셔서 엔진엑스가 얼마나 빠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벤치마킹 도구들을 이용해서 직접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 시스템 대비 엔진엑스를 도입했을 때 얼마나 빠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엔진엑스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엔진엑스를 설치하는 방법 또 엔진엑스를 실제로 세팅하고 서비스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가지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